아랍에미리트 주요소에 자동 주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.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사교회사 디스트리뷰션은 고객에게 AI 기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로봇 연료 공급 암 파일럿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 센서와 카메라의 도움으로 로봇 암이 차량을 향해 뻗어 연료 탕크 캡을 열고 노즈를 정렬해 차량을 가득 채웁니다.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면 이 로봇 팔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며 유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빠르고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됐습니다. 디스트리뷰션의 AI 림 아일랜드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시현된 이 기술은 기존 직원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.